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19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무신고 제조 판매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의 사용 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냉장 냉동식품 보존 기준 등입니다. 또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와 떡류, 제사 음식 등 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합니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업소는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